내 재성이 마음을 형은 충분히 이해한다 니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아 알지? 아니야 아니야 형 두 번째로 의심해요 지금 의심해도 되는데 두 번째로 의심해요 뭔지 알 것 같다 아니 뭐 얘기를 해봐 마피아의 조언 얘기를 해봐 아니라고 마피아의 조언 재성아 같은 마피아의 조언 저는 근데 형도니 형 도연이 수근이 형님의 그림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림으로 이걸 완성시키려고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이해했어 미안해 미안해 엇갈래 오케이 오케이 182een 5명 나 2명 106들 프롱 근데 저딴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떡하니. 오케이. 뺄 수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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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는 건 안 되고요. 빨리 더해서 살려줘. 추가 투표권 행사는 가능합니다. 빨리 빨리 빨리. 나 아니야. 추가 투표권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나쁜 자식이야. 한 박자 늦었잖아. 내가 우리가. 진짜 아니야. 야. 뭔 말이야. 죄송합니다. 내가 살려줬다. 형이 죽이자 말로. 진짜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근데 나는 상협이 아닌 것 같은 거야. 상협 오빠. 상협 오빠야. 최후의 변론은 끝이 났습니다. 표를 물을 수는 없고 추가 투표권을 행사하실 분 계십니까?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. 설득었어.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가 투표권을 쓰면서까지 확실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. 아까워도 그냥 보내는 게 맞는 거야. 진짜. 야. 이거야. 아까워도 그냥 보내는 게 맞는 거야. 진짜. 이거야. 이거야. 아니. 에나야. 시간이 없어 지금. 야. 아니 진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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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 투표권 써서. 뭐 상협이 형 했어. 상협이 형 이쪽으로만 가는데 상협이 형. 아니면은. 그냥 너무 시간 아깝게 이거만 버린 거야. 우리 저 저번째. 너 추가 투표권 아끼고 있던 것 때문에 우리 이겼지. 어 그건 뭐야. 정확하게 설득을 안 해. 아니 형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귀뚜루 들으면서. 뭐 흐들흐들고. 아까 형 박수 치거나 하하하. 이거 어쩌다. 아니 왜 그러는 거야. 너 뭐야. 살인마 뭐야. 아니 근데. 아니 근데. 이미. 여섯 표라서. 뒤집으려면. 상협 선배님으로 뒤집어야 되는데.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. 우리는. 상협이 다 아닌 거 같아. 나 아니라니까. 유형이야. 아니 이해했네. 이해했는데. 그래. 형이 잘못했어요. 잘못한 거는 그냥. 미안하다고 사과할게. 나 여기 나 4개야 4개. 야 지금. 확실한 거는. 맞다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. 맞아. 잘 들네. 너무 그러니까. 이거 약간 모범수 가는 싸움 느낌인데. 제 입이 잘 들네. 이거 선배님 너무 맞죠? 너무 맞죠? 다음에 하자. 다음에 하자. 다음에 하자. 추가 투표권 행사 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